내 남편 만나지 말랬지 두 번 다시 만나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고 미안해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렇게 만나는 일 없도록 할게요 그래 놓고 또 만난다 이거지 윤시월 너 정말 꽁치국 끓였어 나와 팥 먹자 꽁치국 끓였다니까 엄마 왜 곰칫국 좀 포장해줘 곰칫국은 뭐하게? 쓸 데가 있어 곰칫국 곰칫국 사람이야 곰칫국은 어쩌죠 그냥 있는 거랑 드셔야겠네요 곰칫국 끓였다고 했었잖아 냄새도 났었는데 저 끓이긴 했는데요 덕실이가 곰칫국은